안녕하세요 테나시아 독자 여러분 저는 발라돌 하예입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빼놓고 요즘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골프에 빠져가지고 매일매일 스크린을 가요 그리고 뭐 곡도 쓰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사실 취미 부자가 되는 게 꿈이긴 한데요 꿈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목표 올해 목표인데 일단은 앨범이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또 골프를 섭렵하자 약간 그게 목표고 또 신앙적으로 더 많이 성장하기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또 설날에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 친지분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내려가시는 길 굉장히 막히실 텐데 웬만하면 기차 타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텐 아시아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